자, 기다리던 목도 나오고 몸도 나왔습니다. 어쩌실래요? 기다릴 테니까 빨리 와요. 스위스 초콜릿 꼭 사오고. 추리 반옥구 거리에 200년 넘은 초콜릿 가게가 있대요. 슈프링글리라고 죽기 전에 그 초콜릿 꼭 먹어봐야 된다고 후배들이. 남들 먹는 거 우리도 먹어봐요, 죽기 전에. 우리 나이 합친 것보다 더 오래 살아남은 애들이에요, 걔들이. 추리 반옥구 200년 슈프링글리. 그리고 어... 어, 퐁듀. 그... 혼밥 전문이니까 창피하지 말고 어, 그... 요르레이 후, 응? 요르레이 히 하면서 그냥 혼자 가서라도 좀 먹어요. 안 되겠어요. 이제 그만 가볼게요. 전화 못하니까 기다리지 마요. 오, 나는 너 하나로 충분해. 긴 말 안 해도 눈빛으로 다하니까 한 송이의 꽃이 피고 지니 모든 날 모든 순간 함께해 알 수 없는 미래지만 네 품속에 있는 지금 순간순간이 영원했으면 해 오 갈게 바람이 좋은 날에 햇살 눈부신 어떤 날에 너에게로 처음 내게 왔던 그날처럼 모든 날 모든 순간 함께해 네 품속에 있는 네 품속에 있는 네 품속에 있는 네 품속에 있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